충주시가 현재 9국 47과에서 11국 50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한시기구로 신설됐던 미래비전추진단이 푸른 도시국으로 상시기구화하고 환경수자원본부는 환경국으로 개편합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하고 건설국과 생활민원국이 신설됩니다. 충주시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분은 선반으로 신설됩니다. 원하는 4.5 유행의 연구가 사업소서 1.5 유행의 연구로 유행의 연구가 됩니다.